나는 최고 점수 줬어 잘생겼네요 잘생겼고 왠지 1등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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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척에 사무소인데 보스버스 가면 어디 샀냐? 패션, 패션, 공감, 타생에서 가네 완전 아이돌 할 수 있는데 완전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사진이랑 차이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요 전 끝이에요, 물어볼 게 없어요 딘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을 달리는 거 아니겠죠 오늘 입은 옷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? 한국의 멋?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카와츠에도 훈민정으로 써져 있는 거거든요 겉에 입고 있는 것도 한복이거든요 한복만 너무 입으면 옛날 느낌 날 것 같아서 컨버스로 약간 영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한복이 요즘 옷에 어울리는 걸 고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소재도 그렇고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 혹시 퍼포먼스 준비한 게 있는데 해도 될까요? 퍼포먼스요? 네 목소리 진짜 좋다 대박 대단한데? 진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놀다가 1등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